여러분 자유롭고 싶잖아요. 진정 행복하고 싶잖아요. 어디에도 갇히고 싶지 않잖아요. 정말 내가 이제 정말 쉬고 싶잖아요. 마음이. 안심하고 싶고 뭔가 깊은 안도감 속에서 자유롭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 생각을 믿지 않을 수만 있으면. 생각은 끊임없이 속삭이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너는 1년째는 이렇게 돼야 되고 2년째는 저렇게 돼야 돼. 너 자식 뒷바라지 잘해서 자식은 이렇게 키워야 돼. 저렇게는 절대 키우면 안 돼. 남편 뒷바라지 잘해서 남편을 이렇게 되도록 해야 돼. 그 회사에서 진급하도록 시키든지. 너는 몇 살까지는 절대 아프면 안 돼. 이런 자기 생각으로 내 인생을 그림 그려놨잖아요. 왜? 생각이 아는 줄 알고. 그거는 현실이라는 진실, 현실이라는 부처, 현실이라는 신. 이거를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이라는 망상, 분별, 생각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생각을 믿고 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믿지 않고 현실을 믿으면, 생각을 믿지 않고 현실의 뿌리 내리면 지금 여기, 아까 말했듯이 생각이 잠길 때마다 현실을 회피하는 거죠. 지금 여기를 피하고 싶은 거다. 그런데 현실을 피하지 않고 생각을 쫓아다야 된 삶을 살다가 문득, 아 생각은 왔다 가는 생각일 뿐이었구나. 아무리 옳은 생각조차 왔다 가는 생각일 뿐이었구나. 바다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좋은 파도와 나쁜 파도 좋은 파도, 나쁜 파도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틀을 정해놔서 요렇게 치는 건 좋은 파도, 요렇게 치는 건 나쁜 파도라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좋고 이건 나쁘게 바뀌어요. 이런 정치적 판단은 옳은 거고, 이런 정치적 판단은 나쁜 거야라고 생각할 때 옳고 그름이 나뉘어요. 그런데 좋은 생각도 나쁜 생각도 똑같은 생각일 뿐이죠. 파도일 뿐이에요. 좋은 생각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거기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왔다 가는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면 더 이상 생각은 믿지 않게 돼요. 생각을 마음껏 활용하며 살긴 하지만 자유롭게 활용하며 쓰며 살긴 해요. 좋은 것도 알고 나쁜 것도 알고 좋다고도 말할 줄 알고 싫다고도 말할 줄 알아요. 오히려 더 선명하게 좋다 싫다 탁 부러지게 얘기할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에, 그 판단에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힘쓰며 살던 삶이 힘을 빼게 되고 생각은 내가 활용하며 살긴 할 때 생각은 뭐 그냥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내가 기대하는 바가 없어지겠죠. 내 미래는 어떻게 돼야 돼. 나는 내 인생은 어떻게 돼야 돼. 나는 몇 살까지 절대 아프면 안 돼. 내 자식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 하는 그 모든 생각이 만든 속삭임들이 없어요. 그 속삭임을 내려놔버려요. 그러면 언제나 진실이 있었구나. 언제나 내 눈앞에는 진실만이 드러나 있었구나라는 사실이 탁 드러나기 시작해요. 뭐가 진실일까요? 거짓은 내 머릿속에서 결혼한 자식이 지네는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월급도 많이 받고 자식하고 행복하게 여행도 다니면서 살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를 집에 자꾸 찾아오지도 않고 부모한테 용돈을 이것밖에 안 주냐 하는 그 생각을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예를 들면 그 생각을 믿고 사는 동안은 현실과 싸우는 거예요. 자식이 생각을 믿느라고 생각은 옳은 거고 현실은 틀린 거야. 그러니까 현실과 싸우는 거예요. 어떤 현실 자식이 자주 안 찾아오고 자식의 용돈을 이것밖에 안 주는 현실과 싸운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 생각과 싸우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정말 옳을까요? 생각이 정말 옳으냐? 자기에게 질문을 해보란 말이죠. 이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는 증거들을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굳이 말로 표현해 본다면 예를 들어 이럴 수 있겠죠? 옆에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요. 자식이 나한테 용돈을 이것밖에 안 주느냐 하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심지어 어떤 분은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부모님이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용돈을 부모님은 원하는 거는 월 백만 원을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만 원 안 주니까 맨날 화를 난대요. 부모님이 그런데 그 자식은 정말 정말 자기가 나름 잘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50만 원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화를 내면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거지냐? 이런 돈 내가 받을 것 내가 안 받는다고 하면 내가 거지냐고 하면서 화를 내드라는 거죠. 그런데 옳고 그룹을 떠나서 이게 돈의 액수를 떠나서 얼마가 됐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생각이에요. 얼마는 줘야 되는 자기 생각이잖아요. 정해져 있을까요? 왜 정해져 있지 않느냐 하면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자식은요. 50만 원 주기는커녕 10만 원도 못 주는 사람도 있지만 혹은 10만 원만 안 주다가 10만 원을 주니까 이야 이렇게라도 이게 마음이지 주는 게 고맙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요. 용돈을 죽이는커녕 내 타다 쓰는 자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타다 쓰면서 엄마 아빠는 돈이 많이 있잖아요. 왜 이것밖에 안 주세요. 하면서 심지어는 타다 쓰면서 이것밖에 안 주는 엄마 아빠를 야속하게 생각하면서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면서 엄마 아빠를 스트레스를 주는 자식도 정말 있어요. 심지어 용돈 주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찔끔 언제까지 부모님 나한테 찔끔찔끔 용돈이나 쓸 겁니까? 내가 거지입니까? 그 재산 얼마 있는지 내가 아는데 그 팔아가지고 내 이름으로 등기 바꿔주세요. 이러는 자식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보다 더한 자식은 망해가지고 망해가지고 도망다니면서 빚이 막 수십억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자식이 빚이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자식이 죽을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지금 있는 집도 다 팔아가지고 자식한테 줘야 될 판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안 팔아주는 안 팔아서 못 갚아주는 게 되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사는 부모님도 있단 말이죠. 이를테면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럼 어떤 게 옳은 겁니까? 자식이 나한테 나한테 있는 재산 다 달라고 하는 사람에 비하면 자식이 용돈 다달이 한 50만 원만 주는 게 내가 아유 다행이다. 자식이 다달이 50만 원만 용돈 받고 그냥 더 안 달라니까 다행이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달란만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용돈을 한 30만 원만 줘도 되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한 50만 원을 줘도 부족하다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정답이 있느냐 말이죠. 다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따라가면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소용없어요. 사람들의 군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뺏고 누구 말을 들을 거예요. 현실을 들으면 된단 말이지 현실. 현실은 그냥 아이가 결혼하고 나서 자주 안 찾아오고 용돈 이것밖에 안 줘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은 그게 아니야. 나는 이것보다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 생각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자식은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이 안 되면 내 생각이 옳은지 그런지 모르니까 내 생각은 이와 같으니까 이 생각도 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진실을 자식에게 그냥 가볍게 스트레스 받지 않게 자식에게 내가 그지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아들아 내 생각에는 이만큼 정도는 내가 그래도 너의 보는 걸 봤을 때 내가 이 정도는 좀 더 받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든긴 한다. 그런데 주고 말고 네가 알아서 해라. 가볍게 그냥 이렇게 한두 번 얘기할 수는 있겠죠. 이게 내가 생각한 내 진실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주고 말고는 현실에게 달린 문제예요. 나에게 달린 내 생각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은 나는 그냥 이 생각을 표현할 수는 있겠죠. 부드러운 방식으로 사랑의 방식으로 즉 누군가를 나도 괴롭히지 않고 상대방도 괴롭히지 않는 방식으로 왜? 괴롭히는 방식으로 하면 에어라 그러죠. 불기에서 에어 보시 에어 이 행동사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말로써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나는 내 생각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뿐 거가제가 끝이에요. 그 다음엔 현실이 알아서 할 거예요. 현실이라는 신이 현실이라는 부처가 현실이라는 진실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 현실은 누구예요? 그 현실이라는 부처는 바로 자식이에요. 자식이 안 주는 거는 부처님이 안 주는 거예요. 현실이 진실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생각을 믿기보다는 현실을 믿으면 편안해지죠. 자유로워지죠. 거꾸로 자식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지 못하는 내 나름대로 이렇게 봐서 할 수 있는 만큼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부모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나름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내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이 왜 나한테 저렇게 자꾸 집에 찾아오라고 하냐 왜 자꾸 돈을 올려달라고 하냐 화내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현실이구나. 지금 이것이 현실이구나. 저 어머님의 저렇게 막 이렇게 이를 들테면 막 이렇게 맨날 전화해가지고 왜 막 이렇게 어 그게 어머님의 성격이구나. 그게 어머님의 현실이구나. 그게 내 현실인 거예요. 다른 부모님들은 안 그러는데 그건 그 사람의 현실이고요. 그 사람의 진실이고요. 지금 나는 이게 나의 진실인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바뀌어야 되라는 생각을 믿으면 어때요? 괴롭죠. 나는 평생 왜 이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고 이 시부모님이 내 시부모님이니까 나는 이 현실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딴 사람에게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비교한다라는 건 자기 분별심 비교 분별심 자기 생각을 믿고 산다는 거거든요. 현실을 믿고 살아야 돼요. 이런 부모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부모님이 하라는데 무조건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닐 수 있죠. 그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내 나름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해서 당신이 이렇게 바뀌셔야 됩니다. 저렇게 바뀌셔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내가 부모님이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다른 부모님들처럼 이렇게 좀 자식에게 무한히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니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 하고 무한정 나를 바라봐주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이잖아요. 부모님은 지금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부모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 인정해야 될까요? 이거 내 생각일 뿐이잖아요. 그 부모님이 받게 된다는 건 내 생각이에요.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부모님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나는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더 잘해주는 부모님과 비교하면서 이분들처럼 잘해주세요라고 내가 요구하는 거지만 그분들보다 훨씬 더 심한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심하지 않더라도 부모님들이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드시고 병에 걸리시고 죽을 병에 걸리시고 엄청나게 그래서 내가 정말 더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 안 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이 좀 더 자비로하셨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때 사실은 탁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어떤 거예요? 내가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좀 더 사랑하고 자비로하셨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을 믿을 때 실제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자비로하지 못한 거죠. 부모님이 자비로워야 돼 라는 생각은 내가 자비로워야 된다. 내가 자비로워야 된다는 생각을 증거해 주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부모님을 내 뜻대로 바꿔야 된다고 여기는 게 얼마나 폭력적인 발상이에요? 내가 나에게 자비로워지 못하잖아요. 내 생각이 자비로워지 못하잖아요. 상대방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라는 생각이 얼마나 이게 자비로워야 된다. 폭력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상대방이 바뀌어야 되고 세상이 바뀌어야 되고 국가가 바뀌어야 되고 너희들이 바뀌어야 되라는 생각은 항상 그 이면에는 내 생각의 폭력성을 암시해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 강력하게 세상이 바뀌어야 돼. 강력하게 너는 이거 바뀌어야 돼. 이건 절대 나쁜 거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라는 생각은 그게 절대 나쁜 거니까 절대 바뀌어야 된다고 고집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곧 내가 너가 절대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의 내가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다라는 걸 뜻해서 이거를 내려놔야 되는 그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라는 말을 의미해요. 강력하게 세상은 바뀌어야 되라고 집착하는 사람은 강력하게 내가 바뀌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강력하게 남편의 이 단점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남편의 그 단점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내 집착 내 고집 이 고집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못해요. 이걸 돌이켜서 딱 회강 반주해서 내 일로 내 문제로 돌이켜보지 못해요. 너가 바뀌어야 돼.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너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고집스럽게 믿고 있는 내가 얼마나 독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폭력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독단적인 사람이에요. 그 생각을 믿는 거잖아요. 그거 어리석음이에요. 그것은 나이꼬르 생각이라는 생각은 근원적인 어리석음이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은 바뀌어야 되라는 말을 믿고 살지 않았나요? 그걸 거꾸로 돌이키면 세상은 바꿔야 되라는 생각을 믿지 않으면 또 나는 바뀌어야 돼 이 생각을 믿을 때 여러분 힘들지 않나요? 인생 서글프지 않나요? 바뀌지 않는 내가 괴롭잖아요. 나는 우울하지 않아야 돼. 그 생각을 쥐고 있을 때 우울한 나 때문에 괴롭잖아요. 큰 생각을 내려놓으면 어때요? 지금 현실이 진실이에요. 현실이라는 진실은 우울해요. 그럼 뭐가 더 비폭력적이고 자비로워요? 우울하면 안 되라는 생각을 가지면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내가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울하면 안 되죠? 현실은 우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울했다가 기뻤다가 괴로웠다 행복했다 행복과 불행 밤과 낮 성공과 실패를 양변을 같이 경험할 수밖에 없고 경험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 양변은 둘이 아닌 상호의존적인 거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벌어서 부자여서 행복하다면 왜 부자여서 행복한지 아세요? 어릴 때 가난을 경험해 봤던 사람은 혹은 어느 때 가난을 경험해 봤던 사람은 부자임이 너무나 행복해요. 그런데 나는 단 한 번도 가난이라는 건 경험해 보질 못했어 하는 사람은 부자가 그 사람을 기쁘게 안 해요. 부자였어도 그 사람은 돈은 별로 안 기뻐요. 상호의존적이거든요. 부자와 가난이라는 건 내 마음 속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직장에 다닌 때 괴로워 너무 힘들다라면서 괴로워 죽겠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와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강도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힘들어 죽겠다라고 어떤 사람은 와 정말 천국 같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제 동생이 이제 저희 아버지 아버지 성격이 불같으세요. 그런데 모르긴 해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유튜브 본문은 들으시는데 이 영상 아카데미까지는 접수하는 방법을 모르셔요. 제가 느끼기에. 전화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 편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아주 성격이 그냥 욱 하는 성격이 있으신데 일을 하다가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화도 내고 이러시면서 막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나 제 동생이 남동생이 아버지 밑에서 주말만 되면 저희는 저는 학교 다닐 때 주말이 제일 저렀어요. 학교 다닐 때가 좋았지. 주말에는 항상 너가 다려야 되니까. 아버지 밑에서 맨날 삽질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일도 힘들지만 그 뭐가 당신 마음에 안 들 때 막 화를 버럿버럿 내실 때 이게 막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네 그렇게 일하는 게 그냥 원래 당연한 거라고 느끼면서 우리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제 동생이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나름 처음에 막 되게 힘들게 힘들게 막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처음에 일을 밖에 나가 했을 때도 아주 힘들고 고된 어떤 일들을 남들 보기에는 야 젊은 애가 어떻게 저렇게 버티지 싶을 만큼 왜 아버님 밑에서 단련이 엄청 돼가지고 밖에 나가니까 이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면서 이 친구가 맨날 했던 말이 정말 힘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건 뭐 이건 뭐 극락세계가 따로 없다고 너무 좋다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제일 힘든 순간을 되게 기뻐하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남들 회사에 이제 들어가고 나서 또 이제 취직을 하고 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편한 회사에 이렇게 편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지가 너무 신기하다고 너무 놀랍다고 그러면서 이야 정말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이거는 힘든 축에도 안 끼는 건데 어떻게 이게 힘들 수가 있지? 너무 놀라워 하더라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괴로움과 편안한 것은 상호의전적이에요. 자기 안에서도 괴로움을 겪어본 사람은 아무리 어지간한 건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에는 가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부자의 기쁨도 겪기 쉽지 않아요.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긴 사람은 훨씬 더 기쁠 거 아니에요. 상호의전적으로 둘이 같이 왜? 이것과 저것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 많다 적다 옳다 그르다 이것은 상호의전적으로 서로 서로를 의지해서 일어나요.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양극단이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고 부자와 가난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내가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두가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부자고 한편으로는 가난하잖아요. 나보다 많은 사람보다는 가난하고 없는 사람보다는 부자잖아요. 내가 인도가 보니까 인도에 다 죽어가는 정말 가난한 아이들에 비하면 대한민국 사람은 전부 다 부자다구만요. 전쟁의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또 다 평화로운 사람들이고 그래서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특정한 삶이 나에게 벌어져야 되라고 내 생각을 믿을 때 그때 괴로워요. 그런데 생각을 믿지 않으면 아 삶은 그렇게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들숨과 날숨이 있듯이 밤과 낮이 있듯이 내 인생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나를 욕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는 것이고 자식은 말썽도 부리고 좋은 일도 하는 것이고 남편은 마음에 드는 점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있는 이대로예요. 그냥 판단 불가한 거예요. 판단할 수 없어요. 세상을 판단하는 건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생각을 믿는 어리석음이에요. 그런데 현실이 바로 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자기 현실을 살고 있어요. 자기 눈앞을 살고 있어요. 눈앞을 판단 분별해서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데 그냥 판단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믿지 않으면 이 현실이라는 진실에 십이 골지 않아요. 십이 걸면서도 걸지 않아요.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해요. 그런데 반드시 받게 된다라는 집착은 없어요.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왜? 그런데 어떻게 돼도 괜찮아요. 나는 A가 됐으면 좋겠는데 B가 돼도 괜찮아요. 왜? 나는 모른다라는 바탕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내 최선은 A를 선택하면서 A를 향해 가는 것이 나의 진실이니까 내 생각으로는 A가 맞는 것 같으니까 A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절대 진실은 아닐 수 있다는 걸 내가 아니까 모를 뿐이라는 걸 아니까 이 생각을 과도하게 믿을 필요는 없다는 걸 아니까 최선을 다해 A를 하지만 현실은 A를 못하고 B가 나에게 왔어요. 그러면 B가 현실인 것이고 B가 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아 나는 A가 진실인 줄 알았는데 현실이 B를 가져다 줬네? 되게 즐거운 일인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을 우주법계가 나를 나에게 알려줬구나. 역시 내가 모른다라는 말이 맞았구나. B가 진실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여전히 A에 대한 미련이 있다? 그러면 B를 하면서도 다시 A를 도전해 볼 수도 있겠죠.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한 번 드렸잖아요. 제가 20대 10대 20대 제일 큰 고민들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때 어떤 걸 선택하셨을까? 올바로 선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고 내가 올바로 선택해야지만 올바른 인생이 나에게 올 것이고 내가 삿된 생각을 하면 내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 올 거야라는 내 결정여야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라는 그 생각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을 할 때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거예요. 잘 결정해야 되고 그 결정은 나에게 달린 일이고 그러니까 내가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던 거예요. 내 선택 내 결과에 대한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떻게 결정했을까 이런 거 맨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결정 내리는 게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결정을 기가 막히게 잘 내리는 사람이 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아요. 예시대 때와 똑같이 뭐가 올바른 결정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그것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모른다라는 거 인정하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거나 반드시 저렇게 된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어떤 결정도 가볍게 내려져요. 결정이 저절로 내려져요. 결정 내리는데 스트레스 없어요. 왜? 결정 내리는데 스트레스 있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내 결정대로 반드시 돼야 되고 결정대로 안 되면 안 된다라는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어떤 결정을 내려도 가볍게 내릴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집착 없이 가볍게 내리는 결정이 정확한 진실을 보여줘요. 그런다고 실수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실수하는 결정을 해서 내가 한 달을 내가 괜히 돌아왔어. 한 달을 돌아와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한 달 동안 배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즐겁게 그 한 달 동안 옆길로 가는 거 남들이 보기엔 옆길이지만 내 생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옆길이지만 나는 늘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수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제수하면 1년을 버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믿지 않으면 나는 남들은 정상적으로 바로 들어갔는데 나는 제수해서 1년을 괜히 고통받았어. 그 생각을 믿지 않으면 남들은 남들의 길을 갔고 나는 내 길을 간 거예요. 제수라는 내 길을 간 거예요. 제수한 사람들 저는 제수를 안 해봤지만 어떤 제수 삼수했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수를 해보니까 그 친구 삼수를 했거든요. 삼수를 해보니까 제수 삼수를 안 해본 사람 간에 인생을 논할 수가 없다. 나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제수 삼수한 사람을 내가 회사를 하면 쓸 거다. 뭐 왜? 그랬더니 그 제수 삼수할 때 그 고뇌를 알아 너희들이? 그 고뇌 속에 뭔가 담긴 그 속에서 뭔가 많은 걸 깨닫고 느끼고 배우고 했다는 것이죠. 삶의 괴로움은 다 그와 같아요. 그 삶의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깨닫는 게 있단 말이죠. 그 길이 나의 진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삶은 이대로 완전한 거예요. 현실이 완전한 거예요. 아픈 것도 병드는 것도 주춤거리는 것도 망하는 것도 주저앉는 것도 그게 나쁘다는 생각을 믿지 않으면 그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게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걸 나쁘다라고 막 그냥 확신할 수 있냔 말이죠. 내가 생각이 남들과 나보다 더 좋은 사람과 비교하니까 지금 이게 나쁘다라고 내가 생각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그건 비교해서 오는 생각일 뿐이에요. 그 비교해서 오는 생각을 분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로 나누어서 비교해가지고 그 중에 더 나은 걸 찾고자 하는 그런 분별심. 그 분별심이 없으면 삶은 이대로 완전하고 현실이라는 진실이 눈앞에 드러나고 우리는 현실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게 돼요. 그러면 삶이 되게 가벼워요.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것도 없고 반드시 되면 안 되는 절대 되면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심지어 목까지 병, 병 올 수 있죠. 늙음, 당연히 올 수 있죠.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와야만 하지요. 죽음, 당연히 와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은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어야 되는지 알까요? 몰라요. 현실이 알아요. 나는 이 현실과 싸울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일이 생기면 그게 자기 땡 거예요. 그냥 기쁘게 받아들일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된다면 어떻겠어요? 삶에 시비 걸릴 일이 있겠습니까? 삶을 완전히 허용하게 돼요. 저절로 허용하게 돼요. 애써서 막 허용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머리로 이해되는 차원에 머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계속 듣다 보면 이게 막 가슴으로 파악 진짜래요. 처음에는 와 진짜 저럴 수 있겠는데? 저럴 수도 있겠는데 처음에는 에이 저건 좀 아니지 않아? 이러다가 나중에 진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다가 나중에는 막 가슴이 파악 가슴이 막 그냥 막 그야말로 이게 이제 가슴에서 가슴으로 공명을 하는구나. 진짜 저게 내 말 저게 진짜 내 가슴이다. 이런 식으로 가슴이 확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가슴으로 확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제는 내가 한 템포 늦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야 그래도 이걸 받아들여야지 현실이 진실이라고 했잖아? 이런 속삭임이 없어요. 머릿속에 그런 얘기를 하고 아 맞네 이랬으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 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틈이 없단 말이에요. 텀이 없어요. 그냥 가슴으로 확 소화가 되어버리면 그냥 삶을 늘 저절로 받아들여 지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삶은 100% 받아들여 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임을 수행해야 됩니까? 바보예요? 받아들임을 수행하게? 삶은 이렇게 수행되어 있잖아요. 수용되어 있잖아요. 삶은 이렇게 경험되고 있잖아요. 100% 수용되고 있잖아요. 아프다? 아픈 게 수용되고 있잖아요 지금. 아픈 거를 수용하지 않을 길이 없지. 아픔은 진실로서 지금 와있단 말이에요. 수용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이 난 아파서 안 되라는 생각을 내면서 그 생각을 믿고 있으니까 수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만 믿지 않으면 돼요. 그랬을 때 삶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현실이라는 진실을 이 진실에 눈을 뜰 때 자기 생각이 분별이었구나 분별 망상이었구나라는 것에 눈 들 때 그때 깨어나게 돼요. 생각에서부터 깨어나는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깨어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냥. 생각으로부터 깨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깨닫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상한 일이 벌어지고 막 하늘을 날고 병이 갑자기 없어지고 내가 직장에 안 가도 막 돈이 생기고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막 절을 하면서 막 돈을 갖다 맞춰서 내가 더 이상 직장생활 안 해도 되고 남편이 아내가 나에게 막 갑자기 막 맛있는 음식을 해다 주고 자식이 갑자기 사고를 안 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는 측면은 뭐겠어요? 내가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착각되는 거예요. 어? 세상이 바뀌고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은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나죠. 이 사람이 착각해요. 자기가 바뀐 건데 세상이 바뀐 걸로 착각해요. 제 남편이 제 아내가 달라진 것 같아요. 이 사람 되게 착해졌고 자비로워진 것 같아요. 부모님도 저한테 저는 깨닫고 나니까 세상이 바뀌던데요? 부모님도 저한테 잘하던데요? 내가 만난 사람들이 나한테 잘하던데요? 내가 바뀌면 세상도 바뀌던데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착각한 거예요. 내가 깨닫고 나니까 세상이 확 바뀌었던 게 아니라 내가 깨닫고 나니까 내 생각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딴 사람한테는 그대로 나쁜 놈인데 나한테 와서는 나쁜 짓을 못해요. 나에게는 다르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희한하네? 사람들이 달라졌네? 이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세상이 왜 이렇게 평화롭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어때요? 세상은 그대로예요. 정치인들은 그대로 싸우고 똑같아요. 세상은. 그런데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니까 세상도 평화로워지게 바뀌는 거죠. 우리 마음은 이렇게 영화를 상영하는 영사기와 같아요. 영사기 빛이 이렇게 쏴줘야만 스크린에서 이렇게 영화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 바깥의 영화 내용 영화 내용을 보고 우리는 스크린을 보고 스크린 속의 내용의 이야기에 빠져들잖아요. 그런데 이 영사기에서 쏴주지 않으면 이 스크린 내용은 이 영사기 안에 있잖아요. 이 영사기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쏴줘야만 이 스크린 내 마음이라는 스크린 위로 이 세상이 비치는 거예요. 내가 쏘는 거예요. 내가 쏘는 거. 그러니까 세상이 문제투성이에요. 자기 마음이 문제투성일 때 세상도 문제투성이에요.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에서 소음이 사라지면 세상의 소음이 사라져요. 세상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바꿔야 해요.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요. 왜? 영사기와 같으니까 내 마음이 아름다우면 내가 쏘는 영사기의 영화 내용은 아름다운 영화로 바뀔 거예요. 지금 내가 쏘는 영화는 전쟁 영화이기도 하고 막 시비다툼이 끊이지 않는 영화를 우리는 보고 살잖아요. 내 마음이 그걸 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영화 내용을 보면서 영사기 내용을 저걸 진짜라고 하니까 모양 따라가니까 눈으로 보이는 대상 따라가니까 그 영화 내용을 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롭지?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막대하지? 그러면서 저 사람을 바꿔야 되고 남편을 바꿔야 되고 자식을 바꿔야 되고 사회 제도를 바꿔야 되고 국가를 바꿔야 되고 저놈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저 세상의 무지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 스크린으로만 쫓아가요. 모양을 쫓아가서 저것만 계속 바꾸려고 평생을 노력해요. 회광반조에서 이 모든 것이 나온 여기를 보지 않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내 마음을 바꾸기 전에 세상은 안 바뀝니다. 자기 생각에 꿈에서 깨어나면 여러분이 꿈에서 깨어나서 자유롭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문제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내일 죽어도 괜찮다면 죽음이 문제가 안된다면 뭐가 문제가 될 게 있겠어요? 그 불사의 길이죠 이게. 죽음이 왜 문제가 돼요? 나는 죽을 수 없는데 이 몸 왔다 가는 것만 죽을 수 있어요. 왔다 가는 건 내가 아니에요. 아니요. 잘 어울려요. 점심도 이외에